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태영웅 의원이 민주당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민주당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정곡이 찔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태영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제2엠스 민주당이라는 짧은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태영웅 의원이 이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나는 신이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집단 jms와 이재명의 알파벳 약자인 jm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겨냥을 해가지고 현재 이재명의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의 사당 논란이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기 위해서 jms 민주당이라는 이런 별명을 민주당에게 붙여준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재명이라는 교주를 모시는 광신도 집단 같은 이런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별명인데 태영웅 의원의 해당 게시물 내용이 알려지니까 민주당은 바로 발끈하고 나섰고 금도를 벗어난 말장난이라면서 민주당의 대변인은 태영웅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로 훼손한 것이라면서 성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단체하고 엮어서 민주당과 당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제일 야당을 비방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수준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면서 4.3 북한 개입서를 주장해서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욕보이며 국민들의 문매를 막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태영웅 최고위원에게 민주당과 제일 야당 대표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는데 당연히 민주당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정도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웃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의 수준을 보면 태영웅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정청래라든가 장경태라든가 김남국이라든가 고민정 같은 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의 뒷목을 작게 만드는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은 제이엠스 민주당이라는 말이 모욕적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했었던 여러 발언들을 살펴보면 아예 영부인을 대놓고 포로노네 모네 이런 말까지 섞어가면서 난리를 쳤었고 당대표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현 정권을 향해서 친일 정권이네 매국 정권이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현 정권이라든가 대통령을 향해서 말장난이나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의정활동의 전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남국이라든가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나사빠진 소리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고 민주당의 김우경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측근들을 향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 의혹이나 제기하고 있고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도 사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EU 대사의 발언까지도 왜곡을 해서 정권을 공격을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뭔가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그런 정당에서 자기들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백번 양보해가지고 태형우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은 제2엠스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개탈들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이번에 비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인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이 문바보다도 극심하다면서 수혜자가 이들을 좀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는 개딸들에 대해서 지금의 팬덤 정치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도 사실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도와 기준을 벗어나고 있어서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과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이견을 제기하거나 그들이 믿고 있는 사이비 교제의 치부라든가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 오히려 폭로를 한 사람을 조리돌림을 하고 있고 사이비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가지고 테러를 한다는 점에서 개딸과 사이비 신도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며 광신도와 개딸들의 차이점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문자폭탄이라든가 사이버 괴롭힘을 넘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로 보였고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는 같은 진영이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 노골적인 야위를 퍼붓고 심지어 정의당원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있어가지고 현재 정의당에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특히나 그들의 팬덤에 대해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극렬한 팬심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또한 이재명 역시도 그 점을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공략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라든가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자신의 팬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쓰고 있는 발언이라든가 이 사람의 사상을 보면 대동세상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마치 그 종교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듯한 언어 습관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절대선이고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타협할 여지를 열어놓지 않는 것이라든가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책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절대선이라고 강조하는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용호 의원이 제이엠스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지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태용호 의원의 이런 주장에 손바닥을 탁 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은 지금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제이엠스 민주당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